민영아, 중간검사 점수가 이게 뭐야? 선생님, 저 이번에도 진짜 공부했어요. 전에 내가 내준 문제들은 풀었어? 그건 안 풀었는데. 야, 그거 안 풀고 무슨 공부를 했대. 너 시험공부한 거 맞아? 선생님 맨날 나만 나무래고, 엄마도 나무래고, 저 진짜 외로워요. 부모가 자녀를 나무래다.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?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다. 틈을 지적하여 말하다라고 할 때는 나무래다가 아니라 나무라다입니다. 민영아, 내가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. 앞으로 나무라지 안 할게. 앞으로 진짜 나무라지 안 할 거죠? 그럼. 그러면 저 오늘 사실 숙제 안 해왔는데. 뭐라고? 왜요? 안 나무라면서요. 왜요? sao요?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